배우 송강이 로맨스 여신 박민현과 함께 로맨스 킹의 입질을 굳힙니다. 열대야보다 뜨겁고 국지성 호호보다 종잡을 수 없는 기상청 사람들의 일과 사랑을 그린 직장 로맨스 기상청 사람들. 송강은 기상청 사람들의 출연하며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. 바로 소재와 대본이 그를 이끌었는데요. 기상청이라는 미지의 공간을 다루는 최초의 작품에 끌렸고 읽는 내내 피식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대본이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. 물론 송강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건 바로 통통튀면서도 양면적인 캐릭터 이시우였습니다. 송강은 그를 참 맑고 순수하며 청렴감까지 가졌다. 밝고 낙천적이며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졌다. 그런데 날씨에 대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고 진지해진다고 소개했습니다. 박민현과의 직장 로맨스는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최대 포인트인데요. 송강은 뜨거운 날씨 열정으로 똘똘 뭉친 시우가 차가운 공기와 같은 총괄예부감 박민현을 만나 기존 드라마에서 본 적 없는 예측 불가능한 로맨스를 선물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종잡을 수 없는 사랑을 예고했습니다.